지금 여세를 멀어서 또 어떤 분이 나올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굳히기를 좀 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이분 딱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일단... 레전드시기 때문이죠 아... 레전드가... 레전드가 나오신다고요? 레전드가 나옵니다 와... 임의자 선생님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모셔온 분입니다 임의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진짜로? 어, 진짜요? 예! 로미나 씨입니다, 여러분 로미나 씨입니다, 여러분 새색 시작은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오, 야, 오, 야, 좋다 어디선가 저만 시선 벚꽃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여 돌아가는 길 와...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아,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